접속사 두 번째 유닛 오늘은 조건과 양보의 접속사 그리고 명령문 다음에 쓰이는 and와 or의 해석하는 방법 잘 공부해 봅니다 자 오늘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조건은 이제 딱 조건을 걸어주는 거지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한다라고 걸어주는 이 조건의 접속사는 바로 if입니다 바로 해석 들어가 볼게 그럼 if 앞쪽을 뭐뭐라면 뒤에를 뭐뭐 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니가 뭐뭐라면 앞에 부분 한번 해석해 볼까 if you want a good grade 자 그러면 니가 want a good grade grade는 성적이야 그러면 좋은 성적을 원한다면 자 앞부분 이렇게 접속사가 들어가는 쪽을 다 부사절이라고 했죠 이거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니까 다 m이야 니가 좋은 성적을 얻기 원한다면 너는 공부를 해야 돼 열심히 자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must와 거의 비슷한 의미죠 you must study hard you have to study hard 그치 물론 이 if 가요 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써줄게요 자 if 주어동사 컴마 주어동사 이렇게 나오면 뭐뭐 한다면 뭐뭐 한다 라고 하면 되고요 자 물론 이게 주어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절이 먼저 나온다는 얘기지 자 if 가 뒤로 넘어갈 때가 있어요 음 자 그럼 이제 이 뒷부분을 뭐뭐 한다면 뭐뭐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 이때는 컴마가 없어 뒤로 넘어가면 자 그리고 자 이 if not에 요거를요 한 단어로 unless 라고 퉁칩니다 알겠죠 unless에는 if not이 숨어있어 음 그러면 안으면이죠 뭐뭐 하면이 아니라 뭐뭐 하지 않으면 unless you call your mom now 그러면 니가 여기도 이제 다 조건절이니까 여기는 m이죠 니가 call your mom now 지금 엄마한테 전화하지 않으면 안으면이죠 여기는 not은 없지만 unless 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그녀는 화가 날 것이다 요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앞에 부분을 unless 대신에 if not을 붙여서 if you don't call him 요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음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여기도 별표 3개 음 우리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 어 미리 안 쓰고 현재 시제 대신해서 쓰는 거 기억나죠 그때 선생님이 조건도 그렇다라고 했어 조건의 부사절도 어 미래를 쓸 때 미래 안 쓰고 현재를 쓴대 음 아까 어디서 나왔냐면요 자 위에 있는 게 마찬가지죠 음 여기도 어 지금 아직 전화를 안 한 상황이잖아 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안 하면 미래 이제 니가 안 하면 이런 얘기죠 어 미래 안 하면 엄마가 화날 것이다 근데 여기는 어 어 if you will not 이렇게 안 하고 don't라고 현재로 취급했죠 자 이 조건절에 해당되는 거야 조건 자 여기도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우리는 we will have 열 것이다 큰 파티를 자 뭐하면 if we win the game 자 그 이기면 경기에서 이기면 자 그러면 이기면이라는 조건 부사절에 지금 이겼어 안 이겼어 안 이겼잖아 미래에 이길 거잖아 근데 we will win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왜 그런다고 우리가 배웠던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쓸 때 미래 안 쓰고 현재 쓴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 이거 잘 기억해놔야 돼 자 두 번째는 양보의 접속사입니다 여러분은 용어에도 익숙해져야 돼 양보라고 해서 아 미안합니다 자리를 양보해 드립니다 그 양보가 아니에요 양보는요 a와 b절이 조금 약간 반대의 구조로 이루어진 비록 뭐뭐이지만 비록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느낌을 줄 때 이거를 이제 문법적인 용어로 양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때 쓰이는 접속사는 따라해보세요 though 음 발음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although 혹은 even though를 쓰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써놓을까? 근데 얘는 띄어쓰기를 해야 돼 even though 그럼 얘네 세 개는 뭐냐면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들어간 쪽을 비록을 넣는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도 여기 팍 끊고 자 though it rained 하면 뭐야 비가 내렸지만 비록 비가 내렸지만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뒤에가 주절이겠죠 그 축구 경기는 was not cancelled 그럼 여기는 이제 수동태니까 같이 그냥 동사로 잡읍시다 원래 캔슬이 취소하다야 근데 여기서는 be cancelled니까 수동태 취소되지 않았다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취소되지 않았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c로 넘어가서 c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명령문 했죠? 명령문이라는 건 뭐야? 자 주어 없이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을 명령문이라고 해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한다가 아니라 해라야 근데 여기서 플러스 이제 end가 붙거나 o화가 붙을 때 느낌이 좀 달라집니다 그럼 뭐뭐 해라 그러면 뭐 할 것이다 명령문 end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뭐뭐 해라 그러면 뭐 할 것이다 근데 o화가 들어가면요 뭐뭐 해라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뭐 할 것이다 이런 뜻인 거야 알겠죠? 자 명령문 end 무슨 뜻이라고? 뭐뭐 해라 그러면 뭐 할 것이다 명령문 o화는요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예문을 다시 볼게 take the earliest train 하면 어 이거 최상급이네 earliest 하면 가장 빠른이야 가장 빠른 자 가장 빠른 첫 차 첫 기차를 타라 그러면 너는 we'll get there on time 제 시간에 도착할 것이다 됐어? 자 밑에 명령문 o화도 먼저 한번 볼게요 finish your homework 숙제를 끝내라 아니면으로 간다고 그랬죠? 아니면 you can't play the game 너는 어 그러면 게임 할 수 없다 됐어? 그래서 이게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해라 아니면 요런 거기 때문에 약간 조건문하고 비슷하게 좀 바꿔줄 수가 있겠죠? 응 그래서 요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야 어 자 첫 기차를 타라 이거를 첫 기차를 타면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야 알겠죠? 네가 첫 기차를 타면 너는 도착할 것이다 요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야 if you take the earliest train으로요 아니면 밑에 것도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했으니까 너는 뭐뭐 하지 않으면 너는 뭐 할 것이다 요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응 그래서 명령문 and는 if로 바꿀 수가 있고요 명령문 or는 unless로 바꿀 수가 있어요 unless는 뭐뭐 하지 않으면이죠 그쵸? unless you finish your homework 네가 숙제를 끝내지 않으면 you can't play the game 너는 게임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요렇게 if you don't으로 해야 되고 if not이나 unless나 같은 말이라고 했죠? 자 오케이 자 우리 채권 문제로 배웠던 내용들을 좀 확인해 봅니다 자 일단 여기 쉼표가 보이니까 빡 끊고 그 다음에 you can't see the sunrise 했네요 그러면 너는 you can't이네요 can't가 아니라 자 너는 일출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응 일출을 볼 수 있다 자 의미상으로 뭐가 맞겠어 if는 뭐뭐 하면 unless는 뭐뭐 하지 않으면 do는 비록 뭐뭐이지만 if가 맞겠죠 응 해석해보면 네가 일찍 일어나면 그치 너는 일출을 볼 수 있다 되죠? 자 2번도 여기서 한번 팍 끊어주고 she tried to help others 자 그러면 try to는 무슨 뜻이냐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에요 음 이게 왜 중요하냐면 try 다음에 이게 ing가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럼 요거는 노력하다가 아니라 시도하다 한번 해보다 이런 뜻이거든 음 그래서 여기서는 어 그녀는 남을 도와주려고 노력했다가 되는거죠 근데 앞문장을 보니까 그녀가 가난했대 어? 그럼 가난했는데 노력을 어 도와주려고 노력했다 그러면 뭐가 맞겠어 비록 가난했지만이 맞겠죠 비록 가난했지만 although 여기 do도 되고 even do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명령문 나왔네 그 다음에 end 아니면 or가 나오는지 의미를 제일 기억해주면 되겠죠 push this red button 자 그러면 눌러라 이 빨간 버튼을 눌러라 그러면 누르고 가려면 end 어? o와는 안보이네 그치 음 그러면 박스가 열릴 것이다 자 a가 맞겠죠 명령문 end는 뭐뭐해라 그러면 뭐할 것이다 명령문 o와는 뭐뭐해라 아니면 뭐할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 프랙티스 문제 풀기 전에 한번만 더 이제 여기 내용 얼마 안 많으니까 여기 내용도 한번 꼼꼼하게 한번 다시 한번 좀 한번 살펴보고요 예문도 한번 보고 해석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프랙티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같이 풀어보고 아니 그러니까 풀고 나서 오답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뭘 틀렸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잘 해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